헌법 제 63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 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권이죠. 그 다음에 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에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그래서 틀린다. 국무총리 국무위의 해임 건의, 해임 건의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직무능력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력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사 판례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제 정부 형태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에 대한 직접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겠지만 그 대신 집행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대통령을 간접적으로나마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역과 관련돼서는 의결권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현행헌법이 해임 건의권이고 특이한 게 제3공항공 헌법에도 해임 건의권으로 돼 있는데 이건 현행헌법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3공항공 헌법에도 해임 건의권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건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뒤에 구속력을 인정한 듯한 이게 이제 후단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해임 건의의 사유는 헌법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했지 무슨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아무런 규정이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부도동이나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상의 과와도 포함된 이런 게 탄핵소추 사유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임 건의 정적수는 제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적 과반수의 찬성 정적수는 탄핵소추 정적수와 동일함 이 건의 사유는 탄핵소추 사유와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는 정적수는 탄핵소추 정적수와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해임 건의의 효과는 헌법재판소 태도가 중요하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 건의에 불과하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보시면 공무총리나 공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는 위원이나 위법행위가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국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 이렇게 지문 구성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표결 방법과 관련돼서 공무총리 또는 공무위원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는 의장은 그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예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걸 이제 문제를 변형시킬 때는 48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하루 3일, 하루 3일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탄핵소추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탄핵소추에서 다시 한번 비교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388페이지에 있는 판례 보면 해임 건의의 효과와 관련돼서 국회의 해임 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 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성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 건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의 효과와 관련돼서 헌대가 이렇게 판시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상 헌법 제 63조 같이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